아 멍청멍청 큰일이네 AP 부족 에휴 진짜 탐복 탐복 얘가 다음 턴까지 버틸 수는 있을 테니까 얘를 좀 전방으로 보내서 요거를 터뜨려야겠어요 아름다운 터뜨려야 넙 하이 미친 아.. 저 아군.. 저씨 각용한데.. 일단 빠른 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음.. 소리 돌리고 저 켈비가.. 야 지금 딸피인데.. 체력이 이래.. 버틸 수 있을까?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넌 할 수 있어 임마. 버텨! 2개발 뿅 야.. 힌 힌 힌힌 힌 힌 힌 AP가.. 10AP가 남았고 불태워줍니다 회피 1.5배 다 맞는데? 스킬 발동 멀어서 미스 밖에 안나네 그래도 딜은 잘 들어가네 저 스킬이 발동되면 거의 한 두번하고도 더 공격한게 돼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두번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킬 꿀 안티노아라님 사랑해요 저도요 멀탱은 내일 할겁니다 알고계시고 오늘 오늘이지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할겁니다 일단 내일 오늘 오늘 워게이밍 사무실에 좀 들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멀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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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설마 아 뭐야 저게 딜이 들어가? 아 미친거 아냐? 죽다 살았구나 너 야 일로와 오빠가 힐 해줄게 이건 일단 바디를 그냥 따로 채워야겠다 그렇지 그리고 아 왜 내가 C4에 당하는거지 자꾸 적한테 쓰라고 있는건데 맨날 당해요 적한테 짱나네 짱 아 이거 가기가 안좋네 한번 쏴봐 이즈매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킬기가 저기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안죽을까? 짱나게. 얘 왜 안죽어요? 죽어 임마. X커버 언제할지 모르죠. 짱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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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어롭게 안주네 야 외계.. 야쒸 초염방사기가 저렇게 머리 날라가? 야.. 헬기가 뜨려면 몇십미터는 볼텐데 지리네 헬기가 체력이 높아요 잘하면서 어떻게 번질이 겉락하면 몇십미터가 가능하네요 제주도 파인애플 이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압력을 묶은VER 압력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 때문에 자, 압력을 내는ances 아직 한토록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거야 저기 얘가 지금 주력 딜러기 때문에 사거리 안되네 망원 오질라기 잘해 오 나이스 하다 일단 저 힐기를 꼬면 잡아야겠다 어 잡을 수 있네 게이드 제발 죽어줘요 나이스 이러면 게임이 좀 편해지지 다섯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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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! 런다크 어쩔 수 없검 이 녀석이 출동해서 마무리하는 수 있지 야, 몽뚱하리 때려줘 그르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리 수리 탄치 오고 칼같은 무기요? 모르겠네요 칼은 잘 모르겠네 여기 쏴 되겠지 자리 일단 다 잡아놓고 아 각이 안나오네 일단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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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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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라. 버텨라. 사빠라. 터질 것이야. 버텨라. 이거를 터뜨려야 되는데 애들이 들어와버려가지고 터뜨릴 건덕지도 없어요. 버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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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치도 돼줘 說不定 嗯哼 嚇到了 我就去死 팔 빠지 다리 뿌하지 얘 팔다리 지금 부서져가지고 큰일이야 어 팔다리 다 부서졌어 돈만 남았네 아 큰일이 뭐야 이 녀석 남동 부위가 없구만 괜찮아 흠 저 샹놈의 헬기를 잡아야합니다 팀이 똥이야 야 잊혔군 너무 위협적이야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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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치료받아야 할 애들은 이거 한번 해줘야겠다. 일단 터뜨리고 데미지 500 좋아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큰일이다 아이고 버틸수 있을까 힐러 힐러가 없다라 자 시계하구만 이동도 안되는데 으 으 공격하고 싶어 일단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얘도 이동이 안됐네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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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es 힐러 이번 턴에 얘를 잡아봅시다 이번 턴에 얘를 잡아봅시다 이번 턴에 얘를 잡아봅시다 안되나? 에이 아쉽게 될 수다 프론트 미션 5에요 우와 팔 다리 다 부서지고 몸뚱아리 체력 1 남은거 같은데 또 몇 남았냐? 31 근데 얘는 공격 안해 먹자 어차피 죽일러 빨리 보내줘야지 저 헬기가 문제네 엠피 걸려라 엠피 엠피 돌뢰 갈아 엠피 껍 엠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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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자가 조종놈에. 나도 저런거 타고 싶은데. 보스야. 보스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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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야.